어 이게 뭐였라 어 잠시만 아니 픽처를 할라 그랬는데 비디오가 나왔어 어 어 예스레가 뷰티플레이드나 종이 하단 얘기 걸려버린다 어 어 픽처를 할라 그랬는데 비디오가 나왔어 어 much better not bad 6.22 p.m. Tuesday, May 20, 2014에 카베트와 데르타 그 미커덕 사차 아이고 어제 걸려버렸어 0레비야 아 예스레 종이 하는게 오만한거지 어 그럼 휠체어 탄네디 하고 좀 담았어 시스템가 아 슈퍼알비가 들고 어디가 있지 아 뭐 휠체어 탄네디 하고 좀 담았어 아 또 온다 몬